낙곰수의 김용민, 기억하시나요? 인터넷 방송에서의 온갖 막말로 구설에 오르곤 했던 극좌성향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사람이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MC를 맡게 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거리의 만찬의 진행자로 섭외가 된 건데요. 거리의 만찬, 2018년 11월부터 방영됐는데요. 소외받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주로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 약자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안 납니다. 그런데 촛불혁명 운운한 소개글만 봐도 정치 편향성이 상당히 느껴집니다. 에피소드들을 한번 보실까요? 세월호 인터뷰로 무리를 일으켰던 홍가혜 씨라든지 현재 사기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고 있는 윤지호 씨 등을 피해자로서 다뤘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훑어보기만 해도 이 방송은 현재 집권 세력이 딱 좋아할 법한 그런 좌편향된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뭐 물론 그러니까 김용민 같은 사람을 발탁한 거겠지만요. 하지만 아무리 좌편향된 방송이라도 그렇지 낙곰수 김용민을 MC로 내세우는 건 너무했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인 모양입니다. 현재 KBS 시청자권익센터 청원 게시판에는 MC를 바꾸지 말아달라는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무려 5000명이 이 청원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한겨레나 경향에서까지 나서서 김용민 MC발탁의 비판적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하실 겁니다. 도대체 낙곰수 김용민이 어땠길래 무려 좌성향 매체인 한겨레 경향까지 나서서 비판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그가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말들을 살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김용민의 온갖 막말들 그 수준이 너무 저열하고 그 수위가 너무 높아서 제가 말로 옮기기가 힘들 지경입니다. 아마 그대로 제가 옮겨만 하면 유튜브에서도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발언 내용은 모자이클을 해서 화면에 띄울 테니까 전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004년 인터넷 방송에서 김용민은 미국을 대상으로 테러와 성범죄를 저지르자고 합니다.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과 국방장관 럼즈펠드 국무장관 라이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심지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경우 그 여성성을 이용해서 저런 불쾌하기 짝이 없는 말까지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주한미군을 죄다 인질로 잡아서 부시 사태까지 한 명씩 장갑차로 밀어버리자는 그런 말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김용민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 유독 성과 관련해서 저속한 막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출산 대책을 합치고 떠들어대는 말들이라든지 미국 자유의 여신상 신체 부위를 언급하는 말 등 도저히 정상적인 성인식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낙곰수 때 본인 친구이자 전 민주당 국회의원인 정봉주가 허위사실 유포로 감옥에 가자 여성 지지자들에게 수영복 사진 등을 보내라며 독촉하기도 합니다. 여성 단체들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을 정도로 무리를 빚었었죠. 2012년 총선에서 김용민이 후보로 나섰던 민주통합당은 패배하는데요. 당시 총선 표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이슈가 김용민의 막말 파문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용민과 그 패거리에 저급하기 짝이 없는 말들이 좌성향 지지자들조차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을 정도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위해 김용민의 과거 막말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굉장히 큰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김용민씨가 그 치우친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범죄를 미화하거나 테러를 주장하거나 무엇보다 그 그릇된 성인식으로 범죄 수준의 발언들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내뱉는 것 이 사람은 마이크를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KBS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국입니다. 연간 수십료만으로 국민들로부터 무려 6천억여 원이나 징수하고 있죠. 방송법 제43조, 44조만 봐도 한국방송공사 KBS의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며 공정성과 공익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특히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보면 KBS의 모든 뉴스와 시사, 교양 프로그램은 공정해야 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편견 없이 이해하도록 균형있게 제작하라고요. 진행자와 해설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정성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요. 갈등적 사안이나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네요.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제작되는 방송인 만큼 어떤 특정 정치 진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방송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KBS 본인들이 직접 법과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공정성을 강조해둔 거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회당 350만 원, 1년으로 계산하면 약 7억 원의 출연료를 주면서 모셔온 김재동 씨의 사례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김재동 씨 인터넷에서는 멋도 모르면서 헌법인이 역산이 떠들어댄다고 조무사라는 놀림마저 받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앉혔죠. 소련이랑 러시아를 구분하지도 못해서 보고 있는 시청자들을 민망하게 만드는 사건도 있었고 김정은을 위인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극단적인 친북 반미단체의 장 김수근 씨 인터뷰를 그대로 담아서 김정은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 김재동의 후속 프로그램 더라이브에서는 나꿈스 멤버 주진을 출연시키고 조국 수호집회에 수백만 명이 모였다는 등 국민 절반이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과잉수사, 표적수사라고 생각한다는 등 아예 새빨간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죠.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는 어떻습니까? 대놓고 조국은 감싸고 야당은 비판합니다. 민주당의 개인 방송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대놓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찬양하고 조국을 감싸고 야당을 비난하고 이전 보수 정부를 비난하는 등 노골적인 프로파간다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갖 저급한 말로 논란을 빚어온 김용민을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앉히겠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출연료를 주면서요.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KBS의 직원들은 국민들로부터 워급을 받아가죠. 그런데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이렇게까지 대놓고 뻔뻔하게 정치 편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왜 국민의 공영방송이 국민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정권을 위해서 방송을 합니까? 저는 한 국민으로서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제 돈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파간다 방송을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